안녕하세요 와 저희 함께 또 해야하네요 너무 즐겁다 그죠? 우리 채린씨는 봐도봐도 너무 이쁜거 같아요 진짜 채린씨가 훨씬 이쁘죠 우리 뭐야 이거 뭐야 칭찬 세림 뭐야 아니 우리 이 방송 혹시 알아요 내 방송에 이렇게 해주는거 알아요? 그런데 어제는 또 어떤 분이 자기 이름으로 해도 되냐고 하셨잖아요 다 모니터링 보고 있어요 우리 예리한 채린씨다 진짜 그럼 오늘은 채린효과 새해 볼까요? 시작 새해효과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방채린입니다 저희가 여담이 길었어요 오늘만큼은 내가 진짜 여담의 여왕으로 좀 육덩여왕이 아니라 여담의 여왕으로 딱 만나뵙고 싶어요 오늘 코스모폴리탄 신그만 또 우리 코스모폴리탄은 알죠 그쵸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코스모폴리탄의 시계도 진짜 마음에 드는거 많았고요 주얼도 많았고 그리고 가방도 더 좋은게 잡지 요번에 잡지 핏이 참 잘 나왔더라구요 핑크색 핏으로 딱 나왔는데 제가 항상 구매를 해요 내용이 우리 성인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거기 곽정은 기자가 있는데 코스모폴리탄 아니에요? 글쎄요 나 곽정은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? 그 뇌생녀로 옛날에 그린라이트에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아 진짜? 제가 알기론 코스모폴리탄의 작가분이라고 기자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진짜? 나는 그 기자가 누군지는 안보고 패션 어떤걸 뭘 입었는지 요즘에 트렌드는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있는 여단들 있잖아요 그런거 밖에 안봐요 사실 잡지보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만? 그쵸 근데 우리 코스모폴리탄이 또 요번이 몇주년이었더라? 되게 좀 오래됐는데 그쵸? 오 그쵸 한국 코스모폴리탄이 되게 오래되는데 지금 한국 코스모폴리탄도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네 세계적으로 코스모폴리탄이 거의 150년 이상의 전통이니까 맞아 잡지 회사 중에서는 아마 최 고령답지가 아닐까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좋은거 같아요 근데 코스모폴리탄의 이집백하니까 저는 사실 제가 들고 다녀요 많이 그냥 지금 이렇게 블랙 보이시죠 이 블랙을 제가 입은 어머 깜짝 놀랄 비가 막 움직여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입고 있는 나팔에다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입잖아요 바지 그쵸 네 바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그럼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나는 많이 들고 다녀요 실제로 사실 그냥 길을 가도 뭔가 내가 연출한듯 안한듯 이집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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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집백